1.1.1 3.1 4.1 숄을 해주셔야죠 샬롬 반갑습니다 이래물류 창립 6주년 1천번지에 개인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또 이걸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모든 우리 동역자분께 감사합니다 이래물류 2008년 4월 5일에 창립을 했는데 이렇게 망하지 아니하고 6년동안 굳건하게 버티게 하시고 또 개인적인 2008년 4월 5일에 시작한 1천번지 새벽기도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1회물류 사업장을 위해서 또 저희 사역인 선교를 위해서 또 저희 새벽기도 성공을 위해서 중보해 주신 모든 위원장님 위와 우리 소용자 또 우리 하모니 교회 우리 김영진 목사님 모든 분들 감사하고 또 베트남의 우리 김남균 선교사님과 온절관과 민정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회물류 축하합니다 홍준기 집사님 화이팅 100배 축복 축하합니다 2대 물류 6주년 기념 예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2대 물류가 번창하시기를 기도하면서 50대 차량이 투입이 되서 물건 영건이 차원 넘치는 회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준기 회장님 축하 드립니다 100배 축복 화이팅 10배 축자로 1시간 5시 10분 30절 1시간 2시간 3시간 감사합니다.